안녕하세요. 라벤타나입니다. 페어뮤직코리아 저희 뮤지션들이 만든 음악의 가격을 정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불공정한 현실을 바꾸는 운동 페어뮤직코리아인데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제는 저희 음악인들이 만든 음악의 가격을 정부가 아닌 저희 음악인들의 손으로 정하고 싶습니다. 음악의 가격이 정당하게 인정받게 되는 그날을 위해서 저희 라벤타나는 페어뮤직코리아를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의 가격이 정당한 사람들이 들어도 어떤 meth